최후의 신상 당신은 왜 여기가, 실버 서버. 하지만 아직 로키와 도움들이 당신과 함께의 보스와 함께의 정신을 지키는 것 같다. 리트, 리차드, 헐크가 정신을 지키고 싶어. 이 업체에 대해 이 업체는 분명히 이 업체로 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님의 업체로 원하는 것 같다. 팬클럽 가입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그네 какой Нет usa 이hee 자 이번엔 누구로 가니 헐크 헐 크 가자 ㅎㅎ 어흐이 이 시발 퇴짜맞았다 편시라고 해야 되네 어흐이 젠장 어흐이 날다람쥐새끼자고 아이 판타스틱자 이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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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게 이봐 이봐 친구 이봐 친구 이봐 친구 이봐 친구 이봐 친구 미쳤군 이봐 이봐 친구 설마 세이파일이 다 날라가진 않았겠지? 야 진짜 어떻게 버거가 수도 없이 걸리냐 이봐 어 진짜 버거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봐 잠깐만 옵션 잠깐만 보고 올게 이봐 야 정말 옵션 간단하다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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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확률이 높아요 헐크 헐크 내가 베타 테스터로 어디 게임회사 같은데 들어가면은 그 게임은 저 뭐야 버그 없다 내가 다 잡을거야 나의 버그 잡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나의 버그 잡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너희는 정말 시간을 통해 넌 우리 작은 미래에 우리 작은 미래에 투입할 때가 가자 얘들아 미칸 미칸 불법 공공 deteri 타는 파워 플랜트 요한 эксперим cray-ynn divis기 헐크 헐크 이 설탕 설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헛, 헌스, 큰 여자들! 헛, 조심해! 그녀는 국룡이예요! 그리고 그녀의 옷은 정말 꼼꼼하게! 헐 졸라 털리는데? 자 나 헐크 형님 오셨다 어 어차피 얘는 감마선 노출돼서 생각 없을거야 여기에 어 이게 그 저기 아냐 로키 때려 잡을때 어 왠지 없어서 로키팰 때 어 진짜 로키 존나 두둑이 맞잖아 헐크한테 왜 그래 그렇게 맞는 내가 영웅 처음 봤다 아 영웅이 아니라 참 그렇게 의도맞는 불쌍한 그 악당은 처음 봤어 뭘로 변신하니 이번에 또 쥐덫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씨 하핰 아 영웅이 죽어있어 어 아닌데 어떻게 가지 아 매달려야 되는구나 아닌거 어 아닌가 아이 씨발 좀 매달리는거 아닌가 여기 사나 들어오면 뭐해 아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아 뭐야 헐크는 갈수있잖아 그러고보니까 하핳하핳 아 이런 바보같으니라고 아니 미친 왜 뛰어들어 어어? 어? 존나 무슨 몸버린지 나 이거 올려줘 나 이거 올려줘 저거 어떻게 올리지? 저거 어떻게 올리나? 아 부서지는구나 이게 아이 미친 아이고 아 죽어 이새끼야 헉 엥? 이 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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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앗 뜨거 그 손의 베너메탈 스태츠들의 손에 제가 사실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 이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길을 걷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띠띠띠띠띠띠띠 흐챠 원래 울버린이 타격에서는 진짜 쩔어야 되는데 궁속이 졸라 빨라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휴 죽을라고 이씨 으챠 자 방사능 싹 빼고 너 왜 아직도 못 넘어오네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아아 넌 이렇게 넘어온구나 아이고 와 snatch 됐다아 뭐지? 뭐테라는 말이 뭐니? 어떻게라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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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라는건데? 아니, 발판을 헐크로 밟아도 소용이 없었는데? 아, 두 명 이상 밟아야되나? 아닌데? 아, 이게 밟아지... 엠병알? 일로와봐 다르소, 발, 밟아 아, 울버린 뭔데 임마 아니, 눈에 딱 튀는데 두개밖에 없어갖고 난 저게 아닐줄 알았지 헐크금 큰거네 자, 일단 세이브 버그가 워낙 많아서 세이브를 하고 가야돼 네, 다이브가 자세히 연기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이 두 번째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못지않는구나 야, 일로와. 너 여기 뭐해 오미오미오미오미오미 오미오미오미오미 오미오미오미 오미오미오미오미 오미오미오미오미 쉿 세actic 힝 페 뒷 버티 contracting 수 bac 비 아, 아, 뇌카 뇌실러입니다... 이 영상은 제 2. 로제학사 수술을 위해 모였다. 아 진짜 인여롭다 울버린이 너무 힘이 없어 얘가 거의 그 뭐지? 맵 이동할 때나 써먹는 울버린 저거 인여같은 새끼 저거 어 진짜 그냥 강아지 I'll crush you with this copper-clad footwear Hey, watch it, Bub Get off Get off We're inside the statue You know, I've lived in New York all this time And I've never been inside this thing Allow me to give you the tour Beginning our attack run now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세이브하게 이씨 야 잉벌인 자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자 미스터 판타스틱 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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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거 안 만들어? 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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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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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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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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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또 배신하는데 이것도 뭐야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긴 어떻게 해?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구나 쓱 쓱 아니 뭔 미친 짓거려 저거 내리라니까 여기 올라와야 되니 올버린이 아닌데? 왜 이래? That was a little too close 아 I hear you big guy 네. 이건 뭐야 도브레인 소방차야? 아 대단하다 온갖 쓰레기로 변신을 다하는구나 도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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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인드 뭐 울버린이 왜 저래? 뭐 울버린이 왜 저래? 아니 모건 미쳤네 이거 뭐 한 두데만 더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요? 뭐 뭐 어디가? 좋네 잘해줘 정신 차렸다 우리 무슨 일이야? 괜찮으세요? 마스터 마인드가 너의 컨트롤을 받았다 아 이번엔 판타스틱이야? 아 뭐야 이 고블린들은 아 문제는 헐큰데 아아아아 놔놔놔놔놔놔 놔 이 미친놈아 아 아 응 아 으 이상 아 으 으 쟤 일단 팜퍼도 정신 차리고 올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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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 보미! 보미! 어 뭐하지? 집어넣고 아 이제 헐크 맞춰면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헐크 감당이 안되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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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너 이렇게 되면 족밥이지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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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형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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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헐크 친구 어휴 아휴 아휴 넥클리어 코어 뉴클리어 코어 간달프 형,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졸라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보너스인데 오, 캡틴 도움드려야 한다는거인거 같다 진정한 것 같다 두번째, 캡틴 잘한다, 선생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눈에 띄는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저의 눈에 띄는 것 같다 다는 것 같다 드디어 이 노래는